아와이! 휴! 휴치입니다! 뚜루루룸! 쿵! 짜잔! 드디어 나왔습니다! 신비아파트 시즌3! 카드! 나온지는 좀 됐는데요 제가 일정이 밀려가지고 촬영은 못했었거든요? 또 이거 시즌3 카드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합체 카드 시스템이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카드 깡! 해봐야겠습니다! 오우우우우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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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렸따리 지렸따리 지렸따리じ으으으으으으아아와 나와쏍니다. 우와아아아 나왔습니다 드디어~~ 신규 카드~~ 자 그렇다면 바로 한 번 또 까봅시다. 자 첫 번째 카드팩이에요. 훠! 이 오랜만에 느끼는 카드깡의 기운 빙의된 구두리 개브라 흑진기 강림이 엄마 오! 분노의 발톱 구묘기 AR 한번 바로 봅시다 아 역시나 고스트 퀴즈네요 넘어갑시다 두 번째 바로 가볼게요 구묘기에 이어서 구묘기의 부하들 등장이요 그 다음에 핵인싸부 저랑 관련 없는 거죠? 흑진기 어 시윤이 그 개잖아요 이무기 편에서 나왔던 악천기 어 이것도 SD버전이군요 아이 근데 뭐 아직까지는 약간 워밍업 느낌이라 가볍게 가볍게 갑시다 항상 보면은 한 중앙부나 후반부쯤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제 감 봤으니까 슬슬 한번씩 나올 때 됐다? 어 나왔습니다 새로운 예언기 중 하나죠 샌드맨 밤늦게까지 앉아고 노는 아이들의 영혼을 모래식에 가둬서 영혼의 잠에 빠지게 만드는 귀신 시클라스 어이고 느낌 쎄 안 돼 이거 요번 팩에서는 강림이 어머님께서 대거 출연할 예정인 것 같아요 느낌 딱 왔어 핫! 오 고스트볼 더블 엑스 하리꺼 나왔어요 이것도 AR카드네? 잠깐만 어 야 소환이 되네 저 둘이의 고스트볼 더블엑스가 필요해 아 두 개 있으면은 합체가 되는군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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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그 둘이 뽑아야겠다 둘이꺼 금비요요 고인남 어 또 지미 코지만 바꿔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신동식? 빙이된 신동식이에요 할아버지 주인간 이거 구묘기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등산계 아이고 금비야 왔나 언니야 오빠야 만났어 반갑대 오다 하라는 거야 이게 점점 옷 입히는 느낌인가 본데요 너랑 놀 시간이 없어 지금 갈 길이 바빠 다음은 누구신가요 자 돼지구들이 또 등상이요 가은이 이게 모습이 비슷한 것 듯 하면서도 조금 조금씩 포즈라던지 그림체가 살짝씩 다릅니다 어 악찬기 나왔네요 하수도 안에서 죽은 노숙자의 원혼 AR카드입니다 미로 탈출 때 작전 어 어어어 어어어 아예 미로로 탈출한 거구나 뭐야 나오기 전에 아 안돼 가주지마 싫어 싫어 나 가지마 아 미로로 돌려봐 미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건가보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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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돌려서 안먹어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잡히나 돌려서 오케이 아 나 나갈래 오 탈출 에쓰 아 어우 빡세네 오케이 이번엔 역으로 악천기 가두기 성공 나이스 처리한 자 유태호 처녀귀신 아 근데 좋은거 나오긴 하겠지 이거 일단 페이스가 약간 이상한데요 슬슬 발동거기 시작한다 또지미 어어 주인님까지 어 테마 봉인활 강림이 새로운 무기죠 소환 쏴라 쏴라 돌림판 오케이 슥 슥슥슥슥 슥 어 어 어 어 아 이게 점점 빠르게 돌려가구나 얘 맞추면 어떻게 된대 아 아 어 용서 못한다 어 어 어 야 합체 카드 좀 나와라 나 그 고스트볼 좀 소환해 보고싶어 어 구명옥기 본래 모습 나왔고 어깨비 엿 구두리 이하니 어 이하니 왜 이렇게 가만히 보는거 같지? 그 다음에 아이기스 대장녀? 아 근데 지금까지 말이 안되는게 슈퍼레어랑 울트라레어 하나도 안나왔어 자 이제 진짜 슈퍼레어 하나 나올 때 됐다 빠르게 빠르게 까봅시다 이제 슬슬 악창귓 이무기 어 리오니 리오니가 영속에서 두개나와? 와아 분노의 재앙신 이무기 등장이오 흑화된 버전이군요 그럼 착한 버전도 있겠죠 이거? 이무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소환 들어갑니다 회사님 곰장에서 이 저수지에 폐수를 버리고 있대 잘못하면 예언이 시작되고 말거야 소리보는 느낌이군요 폐수를 버리는 건 막아줘 아 이거 못막으면 이무기 튀어나와나보네 이의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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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어깨! 어깨! 아이... 아하... 거참 급하시네... 짠ㅅ... 호호호호호! 나이스! 구출 성공인가요~? 흠... 오오오오오오오... 와아... 하얗게 정화돼버린... 이 무기! 이렇게 보니까 약간 보스 같기도 하고... 이거 그러면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~? 오오오... 한 innov다 Ohhh 나온다 나온다 u pause ㅎㅎㅎ 워 그냥 그냥 바로잡아 먹혀버리는데 빨리 구스 konkurs라고 더블헥스 둘이거 찾아야돼 짜안 짜짜 야 이거는 완전 solder 으아 예전에 이게 새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 카드들도 몇 개 섞여 있네요. 자, 또론. 어어? 진의 귀신이 나왔네. 구묘기! 1을 넘어서 누군가요? 구돌이! 구돌이 SR카드, 새로운 버전입니다. 좀 약간 더블X 들고나서 좀 뭔가 성숙해진 느낌인데요? 하나만 나와주세요. 구묘기의 부하! 오, 샌드맨. 이번에는 레어 버전입니다. 이번에는 AR카드가 있네요. 이거는 봐야죠. 소환. 와, 오와, 오, 오와! 뭐지?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넘어왔다아아아아아아아! 넘어 안 나온다. 저 이거 오랜만에 뽑아서 그런가? 운빨 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또 텀파로써! 담임선생님! 악천기! 아아아아! 이건 말하는 거 아니냐고. 어, 어! 이무기. 어? 호? 둥 하우스 이건 또 뭐죠? 오 야야야, 안에 들어갔어 으응 어으 야 어? 어 와 이렇게 안에 있는 느낌이네, 이렇게 어쉐 뭐요? 오오오 Championships Wu예요 so han 술 선물? 자, 이 남은 세 팩에서 존버 갑니다. 아, 진짜. 제발. 제발. 와, 나 하이퍼레어 처음 봐. 반짝반짝. 딱 봐도 겁나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? 이번 새로운 하이퍼레어 카드죠. 헤론인데, 주비의 번개 충전 요술로 신호한 번개 헤론? 약간 메가 헤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게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욱발은 다 했네요. 그 백위제봄이나 이런 애는 못 만날 삘입니다. 헤론 소환. 충전. 와, 주비 망치까지 필요해? 어우, 노오. 헤론 소환 좀 해주세요. 너무한데? 아, 제발 마지막 한 팩. 소환 연지. 어, 어. 시훈아, 제발. 장비를 성지합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근데 더 있어. 아, 백위제봄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아, 제발 나와라. 딴딴딴딴. 딴딴딴. 아, 주기 망치. 아, 이렇게 되면은 헤론을 만나볼 수가 있겠어요. 됐다. 자, 열려라. 헤론. 뚜두두 뚜두두 도대체 코우어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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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귀여워 이렇게 이것이 멋 reading criminals 우와 와어 와우와와 약간 끝판왕 고수 느낌도 나지 않아요 진짜 오오오ㅓ 묵직하다 터진다 오오ㅓㅓㅓ 깜짝 폭발한다 아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끝판왕 보스 느낌 나고 좋네요 예 아 오늘 요럴땐 요렇게 해가지고 아 다행히 헤론 주비망치까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 그 신규 합체 귀신들 배기재법 악창갱이가 나왔는데 걔네들 못 만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떡하니 어 소개가 되어있는데 안나왔어 한번도 아 얘네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아 헤론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제발 합체 귀신 나오기를 자 여러분들 휴바